안녕하십니까 황규철 작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나와 맞지 않은 인연 대가 센 사람에게 길을 빨릴 수가 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람에게는요 자신과 맞는 사람이 있고 상극인 사람이 분명 있습니다 자기와 맞는 사람과 일을 하면 일이 술술 잘 풀리고 반면에 상극인 사람과 만나면 일도 잘 안 풀리고 손해보고 기도 잘 안 펴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일까지 영향을 주고 대인기피증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부류가 대가 센 사람입니다 일명 기가 센 사람이죠 자신이 기가 센 사람이면 상관은 없는데 자신이 기가 약하거나 소심한 사람이면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나중에 그 기에 눌려서 무기력증이나 소극적으로 변하거나 가슴이 아픈 화병 증세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슴이 이쪽 부분이 뭐가 이렇게 꼭 누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면서 계속적으로 통증이 있습니다 화병 증상입니다 그러다가 기타 여러가지 병에 걸려서 자기가 속한 조직이나 회사를 자발적으로 떠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기를 다 빨리고 나가는 거죠 이런 대가 센 사람과 같이 있으면요 하는 일이 잘 안 됩니다 가급적 안 부딪히는 것이 좋습니다 기가 센 사람들의 특징은요 일단 목소리가 큽니다 그리고 자기 주관이 뚜렷하고요 고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자기 뜻대로 안 되거나 그러면 화를 내고 좌지우지하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성향을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자신이 어떻게 처세를 해야 되나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나 그런 거에 따라서 자신이 기를 피고 살 수 있느냐 없느냐가 판가름이 납니다 제가 여러가지 방법을 제시해 드릴 겁니다 가급적 단둘이 있는 시간을 피해야 됩니다 이런 기센 사람들은요 단둘이 있으면은 막말을 하거나 더 함부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듣기 거북하고 소문이 나면 안 되는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눈치를 살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 듣는지 안 듣는지 그런 거를 눈치를 살피고서 왜냐하면 그렇게 했다가 과거에 뭐가 문제가 생기거나 그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트라우마가 아마 그 사람한테도 있을 거예요 자신이 성향이 그런데 바뀌기가 힘들죠 그렇지만 상대방한테 그걸 표현을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그런 상황이나 심리상태 그런 거를 어느 정도 살펴보고 이 사람한테 내가 함부로 해도 될지 안 될지 그런 거를 살펴보고 이제 주변에 눈치를 살피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서 이제 그렇게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으면 꼭 녹취를 하십시오 조짐이 좀 회사 내나 조직 내에 그런 평판이 있는 사람들한테 단둘이 있거나 그러면 꼭 녹취를 하십시오 그렇게 녹취를 가지고 있으면은 마음이 든든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람의 약점을 파헤치려고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고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했다 그리고 제가 그거를 감사실이나 인사과나 그런 쪽에 얘기를 했는데 난 그런 얘기 한 적 없다 그렇게 발뺌하면 끝이잖아요 자기만 웃은 사람 되잖아요 증거를 정확하게 확보를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방어차원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상대방의 안 좋은 것을 알았으니 심리적으로도 41편이 든든할 겁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렇습니다 꼭 녹취를 하십시오 상대방을 배려해 줄 생각하지 마세요 너무 상처받고 그런 사람들 보면은 상대방의 배려심이 너무 강합니다 착하고 그러니까 상대방이 더 함부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만 살 궁리를 하십시오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병들어서 퇴사하고 자신이 속한 조직에서 자발적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리고서 대인기피증 걸리고 기타 여러 가지 자신만 손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만 손해보는 룰을 범하지 마십시오 불의를 참지 말아야 되겠지만은 자신의 불이익도 참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 마음 가짐이 필요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기가 센 사람에게 깃발리지 않는 법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아닌 인연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이 소심하거나 소극적이고 기가 약한 사람이면은 그런 부류의 사람은 그런 기 센 사람한테 분명히 기가 빨리게 돼 있습니다 제가 아니래도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그 정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기간이 길어지냐 짧아지냐 그 차이입니다 아예 그냥 처음부터 포기하고 다른 부서로 가거나 아니면은 다른 일자리를 구해서 나가면 차라리 그게 더 현명한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그렇게 돼서 자기가 상처받고 기가 다 빨려버리면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인기피증이 생기거나 사회생활을 다시 해야 되는데 그 회복하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트라우마가 생기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기 자신만 생각하십시오 자기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고요 가급적 단둘이 있는 시간을 최대한 피하십시오 그게 지름길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뭔가 조짐이 이상하다면 녹취를 꼭 하시라고 그리고 그게 상대방의 약점을 잡는 그런 게 아니라고 제가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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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